변화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는 죽은 자이다. 성공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도 죽은 자이다. 삶과 죽음, 성공과 삶, 과연 나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어느 문제는 무엇인가, 싸우는 것이다. 내일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기는 것이다. 먼 훗날의 문제는 무엇인가, 성공하는 것이다. 싸운다, 이긴다, 성공한다. 언젠간 내 시대가 온다. 언젠간 속창으로의 시대가 온다. 언젠간 적게의 시대가 온다. 우리모두 정상에서 만날 수다, 이러면. 우리모두 정상에서 만날 수다, 이러면. 박수 박정재수 박수 세워 시작! 시작! 아싸! 50분 동안 같이 합격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